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프리티우먼 이자벨라 이온입니다. 그녀는 각종 SNS, 소셜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 스냅챗,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서 잘 알려진 여성 스타입니다. 그녀는 1994년 3월 31일 오스트리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산악지대인 보라를베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2018년 미스 오스트리아에 선발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패션 모델, 피트니스 모델,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녀는 현재 오스트리아 보라를베르크에서 그녀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진한 갈색의 헤어와 깊은 눈동자는 많은 팬들이 감탄을 하는 최고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녀는 파티 드레스 룩과 운동 레깅스 룩이 잘 어울립니다. 평소 몸매 관리와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쓰는 상품들은 모두 매진이 될 만큼 영향력이 큽니다. 그녀는 피부가 좋아 꿀피부 모델이라는 별칭도 있습니다. 현재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는 26만명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